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은 정동영 전 장관의 국민의당 합류 그래서 정동영의 나비효과 어디까지 갈까 이런 제목으로 짤막하게 행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들 실시간 의견 견해들 주시고 계시는데 게시판을 보지 못해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은 물론 아시겠죠. 원래는 무슨 브라질의 리운거 어디에서 이렇게 나비 한 마리가 움직이면 그 파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베이징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있다든가 아무튼 커다란 변화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인과관계를 갖고 있고 그게 전혀 예기치 않게 큰 걸 가져온다 뭐 이런 게 나비효과인데 저는 좀 반업법적으로 이런 같은 제목으로 미디어 오늘 조금 전에 칼럼이 실려서 몇몇 포털에도 떠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견해가 굉장히 많고 정동영 전 장관은 최근 2, 3년 동안 길위의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진보를 몸으로 실천하는 몇 되지 않은 정치인 중에 하나로 기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결국은 지고 나면 다 그런 얘기 뒤집어 쓰게 돼 있는 건데 무리한 출마라고 여겨졌던 그래서 결국 야권 분열로 패배를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맛봤던 관악 재보선 거기서는 3위 했죠. 등수보다는 과연 그 출마가 정말 의미가 있었나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당을 탈당하고 나가서 했어야 했나 그때 진보의 기치를 들고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졌어요. 그리고 집거하다가 개성공단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뉴스의 정점으로 올라왔죠. 저는 정동영 얘기는 다 아시는 거고 입당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틀릴 거를 감내하고 쓴 예측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어디까지 맞을지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요. 정 장관의 국민의당 합류로 신기남, 박지원, 최재천 의원의 거취가 다시 관심사입니다. 참고로 조금 이따 이어질 진짜 인터뷰에서는 신기남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정 전 장관이 정계 복귀 회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었는데요. 늘 그동안 강조해왔던 새누리와의 1대1 구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다. 그런 말 많이 해왔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간 듯 흔적도 없어졌어요. 물론 그것을 실종시킨 사람이 정동영 전 장관은 아니지만 오늘 입당함으로써 결국은 1대다 구도를 강화시키는데 결과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될 겁니다. 알려지다시피 전주 덕진에 기어이 출마해서 명예 회복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텐데요. 자, 신기남 의원 한번 보십시다. 무소속 출마가 얼마나 선거에 있어서 불리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일 겁니다. 왜? 한 20년 이상 현 정치판에 있었으니까요. 선거 때 당 간판 없이 치르는 선거란 마치 젖은 양복 바지를 입고 출전한 100m 경주쯤 될 겁니다. 보통 힘든 게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희생양이 돼서 쫓겨났다 이러면서 더민주의 배신감까지 토로하고 있거든요. 무소속으로 나오든 또는 국민의당이란 당적을 입고 나오든 간에 출마하면 더민주당의 예상되는 것은 금태석 후보입니다마는 아주 독하게 선거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신후보가 세게 나올수록 새누리의 어부질이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기나 무온이 합신다면 옛날 12년 전과 성격은 다르지만 이른바 천신정 트로이카가 안철수 멍석에서 다시 둥지를 트는 셈입니다. 또 한 사람 박지원 의원. 어제 대법원은 저축은행 수례사건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환송시켰죠. 그래서 자기를 옥죄고 있던 굴레를 한 4분의 3가량은 벗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무죄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아직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건너갑 등 구 동교동계 인사들과 야권을 다 합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소통합하자 이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출마하는 목포는 DJ의 정치적 고향이자 상징성. 한마디로 김대중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안철수당으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 목포에서 나 찍어주시오 말하기는 좀 쭈뼛거릴 겁니다. 왜냐하면 더민주당이 DJ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의 다 찬성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는 보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해보면 더민주당 후보들이 박지원 의원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현상이 한 2, 3주 더 지속되면 박 의원도 이거 당적이 필요한 거 아니야? 광주만큼 안철수 바람이 불지는 않지만 목포에도 은근히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동교동계 사람들 싹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저는 지금 홀로 남아있는 최재천 의원도 더는 혼자 남아있기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광야의 선각자적 늑대보다는 자칫 외톨이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직업적 정치인들을 헤쳐모이게 해가지고 3분지계를 도모하는 것이 국민의당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라는 게 곧 오름, 옳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정당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시대적 흐름 사이에 옳고 그름은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정이 달라요. A계좌, B계좌 다르다는 얘기죠. 옳은 것이냐? 그 여부는 결국 표로 입증될 겁니다.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들은 상대편 제치기에 몰두할 겁니다. 그게 선거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같이 죽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일단은 눈앞에 비슷한 경쟁자를 향해서 화를 쏘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날라온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똑같은 떡을 두고 이복 형제끼리 눈 불아리다가 결국 둘 다 같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소성구구제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모든 당은 자기 최면에 빠져서 시야가 더욱 좁아질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령 몇 시간 들고 나서 이렇게 알통 흐뭇하게 만져보면서 으쓱해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처럼 말이죠. 선거란 투표율이 목전에 자꾸 쬐깍쬐깍 다가올수록 알면서도 빠져버리는 동굴의 우상 같은 겁니다. 동굴 안에서 혼자 알통 쓰다듬어 봐야 그거 혼자 뛰는 1등입니다. 동굴 앞에 큰 바위에 올라가서 들려 글 두루두루 내다보고 아 어디 가서 뭘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갔던 원시인 네안데르타리니 수렵 성적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아마 학교 때 배운 지 하도 오래돼서인지 요즘 딴 데 정신이 팔려서인지 바위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들력을 한번 쭉 보고 전체 판세 흐름을 읽는 것 이거의 중요성을 좀 까먹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답답함이 커질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쓴소리 들여봤습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천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의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불로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 라디오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